가자 2만원 룬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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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셔워! 가자 2만원 오투 2만원 아 잠깐만 공격 카드 있냐 근데? 기타 하나 있네 아 전광서커도 있다 이러면은 폭주연금도 있다 우효오오 개 쩌는 시드 개 또다자 개의 슬더스를 막아야하니까 방해 안장투가 방해하지마 슬더스로 쌀먹혀야돼 호기 어디갔어 고개 한장만 제비 쓰기는 좀 싫은데 조금만 버텨보자 예비가 떠도 되고 고개가 떠도 되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오케이 갱존자자자 고개! 예비 황금우상 야소롭군 폭주강화 좋고 제거 좋고 제거는 좋은데 뭐 지우지 폭주 두개니까 폭주폭주할 필요는 없잖아 핑샷 와우 개삭인데 팩스네 아니 근데 시드랑 상관없이 나 잊지겠는데요 고개 하나만 뜨면 세상 부러울 거 없는데 그 고개 하나가 없네 그 고개 하나가 없네 왜 왜 왜 왜 고개 안좋아요 엇갓이은 엇갓이은 아잇 여긴 이 이 이 이 이 이 보다 지금 다 이 이 이 그 이 이 이 에반드 E, B, D 육강룡 잡으려면 마름수에다가 악몽 걸어야겠다 이거 믿어야겠는데 아닌가? 아니지 육... 어, 믿어야지 어, 미친 육강룡 잡으려면 육강룡 잡으려면 육강룡ESCO 가자 들어가자 미친 마름세벤 아씨 반사 딜 120댈 개미쳤네 아 진짜 고개 제발 고개 어디갔어 고개님 제발 고개 고개님 님 고개님 님 님만 오면 고 제발 어 쌉 마름세 뭐야 뭐야 개꿀 항해 캐리 네 님은 바로 고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울거 없는데 이타 지울까 이타 지우면 딜 뭘로 하냐 비타 비타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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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 아니 сов 아니 앞에 상점 또 있잖아 고개 존버 그런거 없다 아니 고개 왜 안됨? 버그인가? 님들 저 버그 걸림 고개 안나옴 보릿고개 멈춰 멈춰 네 반대 찹찹찹 포션 썼으면 덜 맞았네 아이 뭐 아니 그지 같은게 많이 이거 변화도 도박인데 좀 큰 도박인데 하아 아 으아 아이 개 털렸네 아씨 그래 티가 내다놓은 포션인가? 아 깜짝이야 에너지 안 되는 줄 얼마나 비열한 거야 반칙왕 사일런트 대단원이랑 같이 나오네 이게 참된 게임이지 근데 고개가 두 장 있어야 되는데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다 대단원 안 나왔네 대단원 안 나왔네 엄마야 미션 성공 아이 텀블러 들고 다녀요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연 개꿀 고개를 찾다가 머리가 깨지기는지 이게 당신의 머리입니다 수집가버 호주 안 썼으면 전광석화로 되는 거였네 아니 고개 빼고 다 나오는 이상한 시드네 이거 고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드가 아닐까 고립고개 카드 필요한 거니까 일반 몹참으로 가서 에이 현두미 자신 있나 니 자신 있지 오예 아니 방어한 데 있어서 선식 말없네 올강화 때려도 호파면서 이길듯 아이씨 아이씨 고개 왜케 안나왔네 어ل 되돌네 하 퉈 오예 베로 에이 절 찹찹찹찹 찹찹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찹찹 찹 핫 핫 핫 핫 이이이 히히 히히 고개 아이 고개 좀 강화해줘 스트레이 게임 어? 갓게임 진짜 갓게임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뜨거운 채 잔상입니다만 연금준네 갈겨 개꿀잼 연금사일 개꿀잼 워후 버려 버거 버려 심각한 수준의 가차중독입니다 개꿀잼 포션이 나쁘진 않았는데 야차를 못참아서 왠전 쓸만한 듯 아닌가 쓰지 말까 드로웍가당하면 꼴받을거 같은데 슈퍼 나이스 아니 님 저턴부터 뭔 개수작이야 그러지마 이 나쁜 자식 찹찹찹찹찹찹 잘 가고 한 던 봐줌 괜히 봐줬나 빤스런 포션 벗어 자차 폭망 회중시계 발놀림 버미 파이브 핸드 까비 빤스런 포션 사일런트 헌지게 빤스런 포션 빤스런 포션 빤스런 포션 빤스런 포션 빤스런 포션 재생을 씹었습니다. 한번 채우고 가자. 강호할 거 고개 강호해야 되지. 왼전이랑.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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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둠이. 험. 험. 험둠이 세심하게 다뤄야 돼. 아니 그런데 왜 티샷에만 맞냐. 으엑 투머치 연금 나 안녕하세요 저거 좋다 드로우 포션 파란거 아니 까카는 두번 운다 까카 메이크라임 까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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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중독 심각한 수준의 약물중독입니다 웃기지마라 아니 이거 너무 센데 대기 근데 아직 달빙이 잡을때 애로사항이 꼽힐것이다 옵션 옵션 충분히 만들고 넘어가야될 듯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너무 안일하게 했다 너무 안일하게 했다 너무 쎄서 안일해지네 근데 포션을 뭘 들고 가야 파워포션 좋다 남은 하나도 파워포션이면 괜찮을것 같은데 어 유령괜찮네 잘가고 이랜드 달팽이 안나오면 그만 아닌가 이씨 이씨 쫄취해져 오 대중식의 봉 엔 케언우 앤 데카 두나스 안 먹은지 오래됐다니 랍막보스 달팽이빼면 비슷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달팽이만 엿같은 것 같은데 딴 애들 30딜 이렇게 때릴 때 달팽이 50딜 60딜 이렇게 막으니까 달팽이 저거 패턴 한 번 잘못 걸려가지고 3단 디버프 걸리면 대도답임 쓸 칩 필요 없겠지 내가 넣은 카드도 아니고 쓸 칩 오션가차 그래도 하는게 낫겠지 음 아 이거 왜 안 넘겨지냐 민포? 필요 없어 그런게 필요한게 아니야 아이 다 꺼져 뭐 이딴 것만 나와 아니 그지 같은 것만 남는데 아니 이건 아니야 천장없는 나차겜 쓸더스 아니 도지다 와 또 드레날린 담드레날린 시드 여기도 포션 돌리죠 그냥 재밌잖아 꿀잼 꿀잼 까차에 중독됐나 까차에 중독됐나 아 무료가차 어떻게 참냐고 못참지 슬로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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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남겨놓은게 더 깔끔할수도 있겠다 다음 턴에 패가 꽉 막히니까 사실 다음 턴에 방어하는게 좀 막막한데 포션에서 잘 뜨면 상관없는데 아니 아니 도그라이크 캠 해버려 이거는 어예 수고 끝났죠 자 허접이죠 아니 포션 쓰레기같은거 나오네 진짜 에헤이 아니 이 게임 가차 맵네 호잇 호잇 에헤이 자자 끝 꽉은 박색에서 박색에서 다 들고 도니까 쉽네 10몇 10이야 애단원 70딜 돼서 좋겠다 너무 부럽다 아니 갖고 놀았는데 35분밖에 안걸렸어 잘 놀다갑니다 진짜 이 게임하면서 포션 몇개나 먹었지 700딜팅샷 즐겜했네 포션 이 정도로 포션 마시면 배부르겠다 물배채운 사일런트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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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